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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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시 라고 하는데 40살입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랜탈 하우스 랜탈 하우스 랜탈하우스 이온 하우스 렌탈어와 유어 온 하우스 어우 예 렌탈 하우스 아 아 렌탈 하우스 그러면 your 프렌드 사우스 아 아 ustedes 스테이 되어 요 프렌드 사우스 락다운이 되기 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파에서 마사지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약 5년 전에 헤어져가지고 두 자녀는 남편하고 딸리사이에서 거주하고 이 여성분은 혼자서 애기 혼자서 라스트 키드? 라스트 키드? 넘버 트리 라스트 키드? 네,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 도터 아, 아농빵할람 모 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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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올다 요 아, 왓그레이드 왓그레이드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2 그레이드 2 그레이드 2 아,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네요 어쨌든 이 아주머니가 2020년 작년 4월부터 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만은 담석증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 그레이드 2 그레이드 2 그래서 지금 담석증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온니 유어 프렌드 할프 유? 유어 프렌드 온니 유어 프렌드 할프 유? 노 워크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하고 5년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두 자녀는 남편한테 있고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가? 아저씨 금방 잊어버렸네 아기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 차일드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랍니다 어쨌든 엄마랑 이렇게 사는데 엄마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담석증 때문에 작년 7월 2일날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약을 사먹을 수도 없답니다 지난주에 친구가 약을 이 증상에 비슷한 증상의 약을 주어서 그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이상 약이 없고요 약을 먹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맘 Where is painful? 돼요? 네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도와줬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자 하여튼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순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갔던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오자 보세요 올 유어 런더리? 유어 런더리?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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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 가져옵니다 아 네이버스 런더리? 네이버스 런더리? 예 잠깐만 이거 뭐 집이 아닌 거 같은데 네 Not that I'm not a house 아이고 집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뭐 아 유어 프렌드 사우스? 어디가? 여기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아 아 마음 여기 좁으니까 여기 좀 앉아줄래요? 좀 앉아주세요 하도 자리가 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필리핀은 나이가 좁고 많고 하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프렌드라고 합니다 집중 한 번 찍을게요 잠깐만요 집중 한 번 찍을게요 집중 한 번 찍을게요 집중 한 번 찍자 집중 한 번 찍으면 집중 한 번 찍으면 쉽죠? 저의 집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까? 마사지, 저는 마사지입니다. 당신은 테라피스트가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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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받게 된 생각도 해야 합니다. 우리 직업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욕노 исследований. 도대체 вас 함께 가고 있어요. 아, 여기가 이 그분도, 이 그분도. 그런데, 다른 한 팀이 계셨지만, 그 친구가 병원에 맡기면은 그 사람입니다. 아... 잠깐만요, 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있어요? 왜어리스 유 푸드? 푸드! 유어 라이스 얻어있네 저기 노 라이스? 노 라이스? 미스터르 기드 라이스 참 뭐 이게 사람이 산다고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아주머니 조차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집이 이런식이에요 전부 다 이런식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전에 코워커였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는데 그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하는거죠 그리고 옆에서 뭐 돌봐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해주고 이 땅 주인은 그러니까 낫 오너 이스티퍼런트 모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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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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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e 미니? 미니? 그래서 이 땅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TC,ota게살이 다g 이렇게 삽니다. 아...참... 그런데 가라하이 호스피털 가라하이 호스피털 어디 가라하이 호스피털? 네, 가라하이 호스피털 가라하이 호스피털 어떻게 가르쳤 아세요? 그 다음에 How many families? Your family 12 families? Your husband Your husband 아사와 모바 아사와 모바 일란 아사와 모바 이사 날라 Two? Before my husband My marriage Broken Broken families Second One is one Brother Your husband My husband Ah 그 다음에 키드 일란 키드 Twelve Twelve Total 14 Stay there? 14 Total 14 Total 14 Your first kid How old? First F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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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Forty three Forty three Even though 43 Stay here? My marriage I ask How many people Stay there? Only one Only one Single Ko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person Stay there? Three Three? Ikao Kony Ikao Ikao Ann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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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wife Filippin People And they Mon Many Filippin Hib When My wife Your wife Your wife My wife My wife S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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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four 다른 자녀들은 다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 아기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스페셜 케이스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나 그리고 막 물어보면 대답을 못 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만 좀 그런 케이스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작 이 주인공은 주인공이라 표현하기엔 좀 그렇네요 하여튼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아주머니가 담석증에 걸려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뭐 지금 직업도 없고 돈도 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을 좀 먹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봤는데 한번 있어보자 이게 오늘 김용만 님이 김용만 님이 에 주신 후원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세요 오늘 뭐 예 아유 무거운데 안에도 들라 주세요 유 인사이드 시스 시크 예 아 유 치스 시크 유 푸트 인사이드 네 위 킬로그램 짜리 우유 하고 5 킬로그램 짜리 쌀 한 포 전달하고 어 우리 채널 아 구독자님들 한테 이 가정을 좀 호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예 유어선 유어선 인데 피브틴 이어 쏜데 올레디 스모킹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유 어디 보자 만배 잘 피우게 생겼다 야 그런데 올레디 메리드 자 어딜 놔? 아유 하이드 하이드 시크릿 웨퍼 걸워 보이 날아 깨우와 바바에 예 15살 인데 결혼을 해 가지고요 뭐 결혼을 할게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겠죠 그죠 일란다운 까나? 16인데 베이비 와니얼? 3몬스 15살 16살 커플입니다 안웅빵 알라모 징징 징징 징징거리지 말고 똑바로 여기로 봐요 여기 아니 15살 16살 커플입니다 아유 참 뭐 애 낳고 사는데 뭐 할 말은 없죠 여 엄마랍니다 엄마 징징 해 엄마 징징 마더 아예 참 안웅드라마오 노 워크 노 워크 노 요워크 요허 Prep 요허부 비 요허부 비 트라마오 맥킹 베이비 음 헤헤헤헤헤 베리 헤헤헤헤 모렫해 …뉴조의에이티드 하이 스쿨? 엘리먼터리예요? 그래두에이티드 엘리먼터리. 네. 아유, 참나. 아유,참다. 저는 많이 살아남기icial. 너 아저씨 알지만, 다 빼돌리고 아어워. 그렇게 하면 안 돼, 흉났대. 네. 빼돌리고 또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내 방식을 알 수 없는 거 같아. 네, 선생님. 그런데, 너, 그, 저기 뭐야, 어디 갔는지 어디 갔는지? 여기! 여기?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네. 응.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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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버지를 얘기했는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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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으면 돼 여기다 응 그게 얼마지 그게? 익스펜시브? 3,000? 3,000? 3,000 플러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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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러면은 엉 엉 엉 엉 포 따오젼을 줄 테니까 포 따오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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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okay i have to many i have to do many work but i cannot follow my 뭐라 그 액티비티 안 돼 이제 알았지 이해하지 you understand 호떠오전을 그 요 가파도 누구야 진호 요동촌님 오 그래 아이고 잘했어 이러니 사라가 다 저기 이쁨을 받는 거야 말아 μ이 와 초 Nexus 가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만 bless 다파도가 으 주시니까가가지고 가스렌즈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y grandfather you yodong chung name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는 가솔 세트가 있어요. 그래, 세트 사가지고. 고맙습니다. 얘는 언제 병원 체크해? 언제 체크해? 제 2번 백신은 모델데이. 다음 모델데이? 네. 그걸 빨리빨리 해갖고 진행해. 프로세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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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모델데이 또 한번 가시죠? 다음은 네 아이들. 여러분 먼저 알아요. 여러분 먼저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알아요. 모든 온도가 Böyle. 그리고 그런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inek은? 네. 필리핀 관계에 대한 필리핀 관계대에 그리고 다는 얼마나 더 돈을 돈이 돈이 우리 우리 채널 스토리 나랑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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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페스토 테라페스토 열이 있네 Before I gave 서보미터 No, you do not give me a 서보미터? I gave 왜 서보미터를 안 줬지? You gave it to Linda 아 You gave to me 하나면 메랄린이고 브레드 플러셔를 갖고 So you don't have a 서보미터? No Buy one Very cheap, I know You buy one Always don't wait Always don't wait You need You buy, you need I have before but That means already 엄마 사야 되겠다 애기 있으면 사야지 뭐 왜 이거 시무룩하네 아이 됐어 너 여기 저기 다 됐어 안 됐어? 이리 봐봐 아저씨만 보여줘 아이고 거시기 응 사이드 오이 나 상대 상대 시 prize 아빠 스시 너 네 이 상대 몇 입 안으로 가고 싶어 목이 나한테 치고 싶어 13mm, 다는 좀 하라고 네 1분은 그냥 다는 갔어 그냥 다는 빨라 14mm 왜 이렇게 빨라? 다는 안 돼 네 이곳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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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희도 맞춰야 되겠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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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